커프의 각시를 응원하는 겁니다. 오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로 또 저희가 스타 시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평창올림픽에서 경기를 하는데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롯데자이언트 팀을 좋아해서 부산 49장에 경기 관람하러 굉장히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시구를 오늘 하게 됐는데 평소에 캐치볼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자주 한 건 아니지만 할 때 좋아했었는데 또 이제 정식 경기장에서 시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처음에 얘기 좋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설레이고 어제도 잠도 잘 못 자가지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롯데자이언트 팀 선수들 오늘 저희가 시구시탄을 열심히 할 테니까 경기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좋은 경기 보여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트 파이팅! 네네.. 그래… 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